강남구가 지난 29일 구청 3층에서 미국 조지아주 기넷카운티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기넷카운티 의장 및 경제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기넷카운티는 지난 2009년, 2014년, 2015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강남구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샤룻 나시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 12명은 양자 간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했는데요.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 10주년을 축하하고 양기관 간 경제 및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며 강남구의 우수 행정을 홍보하는 자리였습니다. 강남구는 2009년 기넷카운티와 자매결연 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강남구는 단순히 우리나라 지자체 중 하나가 아닌 미국 맨해튼, 파리 16구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기초단체의 대표 브랜드로 앞으로 강남다운 품격도시를 만들어 글로벌 국제도시로 키워갈 계획입니다. 지난 2일 결정하 pro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